자 여기서 400원에서 4천원까지 끌어올렸어요 4천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나서 최대주주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만약에 매도해봐요 물량을 매도해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조사가 100% 들어옵니다 아니 주가가 10배 오른 상태에서 그죠? 갑자기 물량을 대체로 매도한다? 분명히 말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최대주주를 양도하면서 최대주주를 양도하면서 이 구간에서 양도한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수할 때 현금으로 40억 나머지는 160억 이걸 어떻게? 주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로 160억을 조달해서 고의적으로 반대매매를 일으켜서 대부업자들의 이익을 취하고 그 돈을 뒤에서 나눠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? 합법적인 엑시트죠 이해하셨어요?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우리는 지키려고 했으나 반대매매 실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 CCS 영상 한 번 더 찍고 있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매수하지 말라고 강조해 강조를 드렸습니다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종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반대매매라는 물량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거거든요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이 최대의 주주가 컨텐츠 010인가요? 자 보시면은 컨텐츠하우스 210으로 바뀌었잖아요 얘네가 바뀌면서 사실상 자기 돈은 40억 나머지는 이제 이 명동사체 있거든요 이 명동사체 업자들한테 담보 계약을 통해서 주식을 넘겨 받았어요 최대 주주한테 근데 이 담보 비율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 550만 주, 150만 주, 250만 주 이렇게 담보를 잡고 이 금액을 빌린 거예요 누가? 컨텐츠하우스가 담보 비율과 이자율 나와 있고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 한 번 보고 가실게요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요 대출금액 70억, 주식수 550만 주, 주당당가 1,273원이죠 그죠? 그 담보 비율이 180% 즉 2,291원이 딱 찍히잖아요 2,291원이 찍히는 순간 반대매매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매매 관련해서 빌려준 대부업체 있죠 대부업체 얘는 1,273원에 빌려줬는데 이 가격이 깨지면은 자동적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대부업체는 현재 자리에서 보세요 1,230원에 이 가격대 반대매매 실행된다고 하면은 몇 프로 이득입니까? 80% 이득이죠 50, 70억 빌려주고 80% 플러스 수익을 얻는 거예요 7,8이 얼마입니까? 56억 물론 전부 다 2,291원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56억 다 팔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30억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담보만 잡아줌으로써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높은 담보 비율로 이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죠? 주가를 높은 가격에서 반대매매 맞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싸게 빌려주고 이 구간 청산당했다고 하면은 30억 이득이잖아요 고의적으로 만든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 담보가 나오는 반대매매 가격이 워낙 높잖아요 높은 수익금을 어떻게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? 얘네들이 그럼 현 구간에서 사실상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게 1,350만 주에서 850만 주 나왔다 했잖아요 500만 주 남았다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게 이 300만 주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1,800원을 터치를 안 했어요 주당당가 1,000원짜리가 터치를 안 했다 어디를? 1,800원을 1,900원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더해보면은 거의 1,050만 주의 물량 앞으로 물량이 얼마나 더 나와야 된다? 800만 주 이상 나왔으니까 2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더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반대매매 실행됐던 가격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 구간에서 얘네들의 반대매매매량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1,800원 터치하게 되면은 반대매매 어떻게?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물량 좀 위험하니까 체크 한 번 해두세요 반대매매 1,800원짜리 터치하면은 한 번 더 300만 주 쏘아질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1,800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구간에서 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데 혹시나 밑으로 빠지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?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하면 돼요? 안 돼요? 절대 안 돼요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된다 안 된다?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은 선생님 근데 800만 주 판 거 어떻게 알아요? 그죠? 투자자별 매매동향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팔았습니까? 860만 주에 그 다음에 10만 주 거의 한 880만 주 팔았죠 아까 몇 주? 1050만 주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170만 주? 17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어떻게?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반대매매량이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 물량을 팔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천원짜리 주당 천원짜리가 담보가 1800원에 잡혀있잖아요 그죠? 얘네들도 어쨌건 이 담보권이 실행되면은 얼마 이득이요? 80% 이득이요 결과적으로 맞죠? 80% 수익이 이득이라고요 그럼 이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 주가에서 그 남은 200만 주 있죠 이걸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주가를 밀면서 반대매매 일으켜서 300만 주에 대한 물량 있죠 그것도 시장에서 어떻게? 나오게 하는 거죠 나와서 어떻게 한다? 단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밑골을 달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이번엔 밑골이지만 다음에 내려오면은 어떻게?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반대매매가 실행되면서 쏟아졌다가 밑골이 만들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매매 물량을 다 털어서 개인들을 꼬셔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물량을 전부 다 터는 거고 물론 현 구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현 구간에서 올라가는 것보단 빠지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얘네가 반대매매 실행해서 얻는 수익이 보통 한 50에서 60% 정도 수익을 얻을 거란 말이죠 100억 빌려줘서 담보권을 이제 180억 즉 주당 만원이면은 만원의 담보 비율이 182%면은 18,000원이 뭐예요? 담보 실행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원에서 담보권 실행이 18,000원 됐을 때 거의 한 그래도 15,000원 가격대에서는 거의 다 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18,000원의 하한가 얼마예요? 하한가 5,400원 빼면 되죠 18,000원에서 그러면은 12,600원 정도가 하한가인데 여기서 반대매매 아까 똑같죠 실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15,000원 구간대에 전부 다 물량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50%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걸로 목표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주가가 내려가서 담보권이 실행되는 이 1,800원 구간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얘네가 갖고 있는 평당가의 얼마? 50에서 60% 가격대 계산해 보면은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물 타지 마라 절대 물 타지 말고 물 타는 자리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물 타는 자리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수익으로 나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3,000원, 3,500원, 4,000원 물리신 분들은 수익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을 최소화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? 현 구간에서요 그리고 물은 지금 타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더 급락해서 이 밑에 구간 장기 2평선까지 눌리면서 올라올 때까지라고 하면은 기분 매우 나쁘겠죠 왜? 반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한 번 더 눌리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전 이 구간에서 반등이 실행되고 나서 반등할 수 있다 이 지점만 솔직히 저는 잘 잡으면은 여러분 충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? 지금 우리가 CCS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 정도 빠졌으니까 물 타면은 반등하겠지 이게 진짜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는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여자가 항상 실수하는 게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오르겠지라는 착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CCS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단계적으로 어쨌건 주가가 적정 주가가 400원대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인데 4천원까지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좀 저는 마음 아픈 게 그 큰 유튜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여기 이 주봉에서 매물을 소화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더 크게 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400원 자리에서 여기까지 10배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세력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개인 투자자한테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종목을 도대체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뺐다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등의 물량이 나와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빠졌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너무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건 이 구간 차트로 보면 매물 소화가 맞다 매물 소화가 맞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밑에서 끌어올린 최대 주주 제가 이거 좀 제가 좀 아는 상식인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400원에서 4천원까지 끌어올렸어요 4천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나서 최대 주주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만약에 매도해봐요 물량을 매도해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조사가 100% 들어옵니다 아니 주가가 10배 오른 상태에서 그죠? 갑자기 물량을 대체로 매도한다? 분명히 말이 나오죠 근데 반대로 최대 주주를 양도하면서 최대 주주를 양도하면서 이 구간에서 양도한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수할 때 현금으로 40억 나머지는 160억 이걸 어떻게? 주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로 160억을 조달해서 고의적으로 반대매매를 일으켜서 이 대부업자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 돈을 뒤에서 나눠 갖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? 합법적인 엑시트죠 이해하셨어요?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우리는 지키려고 했으나 반대매매 실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가 물량을 매도하려는 하나의 매도 작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끌어올린 계좌를 분명하게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주주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에 있던 최대주들은 나가고 이 최대주주 물량을 받은 세력들이 밑에서 끌어올린 물량과 함께 팔기 위해서 반대매매를 유도했고 그 반대매매를 유도하면서 어떻게? 단계적으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?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자 영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꼭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독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위에 010-920-163이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꼭 대응자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자료 여기 있어요 대응자료 보시면은 여기 CCS라고 있죠 대응자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눌러보시면은 별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형 구간에서 어디서 물을 타서 어디서 물을 타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세력의 매도 타점 단기적으로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했을 때 이러한 매도 타점 저항선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가자라고 좀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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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